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소셜 워커이신 KCS 뉴욕한인 봉사센터 김광석 회장님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난번에 메디케어 카드 사기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그런 유익한 정보 주셨는데요. 이런 메디케어 카드 사기로 인해서 또 카드가 새로 발급됐다고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9월에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어요. 14일 날입니다. 정확히. 아직 그걸 보면 빨간색을 바란색으로 없어지고 디자인이 좀 더 굵게 나왔고 그 밑에 문제 많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빠집니다. 그 대신에 개인 구비 넘버를 드리게 되죠. 그게 가장 큰 새로운 카드의 주안점입니다. 그동안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메디케어 카드에 기입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메디컬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메디컬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자정적인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았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특징이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에는 소셜 넘버가 들어있지 않고 개인 고유 넘버가 새로운 고유 넘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는 지금 발표가 됐는데 언제부터 그게 발급이 되는 건가요? 내년 4월부터 메인이 될 겁니다. 1년에 걸쳐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메일로 보내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 메일을 받고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카드를 어떻게 폐기하고 개인의 갖고 있는 고유 넘버를 어떻게 컴피덴셜리 잘 킵하느냐. 그런 내용도 같이 메일이 될 거예요. 그걸 잘 보시면 컴피덴셜리티 그다음에 개인의 고유 넘버를 보관하는 방법을 잘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숙지하시고 대개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지금 다시 강조해드리겠지만 피해를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도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어서 해킹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어떤 이름만 가지고도 생년월일 가지고도 추적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사실 많은 문제점 때문에 이 메디케어 카드가 새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는데 이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는 그러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꽤 안전할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소셜남바 예방했고 결국은 그 예방하는 자체가 개인도 이득이지만 텍스 달러에 대한 시큐리티입니다. 세금을 모아서 쓸 때에 보다 나은 의료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텍스페이어들의 달러를 잘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바꾸므로서 피해가 한 반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미 새로운 카드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카드가 바뀌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4월 달부터 새 카드가 오시게 되면 이거 왜 왔지? 이걸 두 개를 쓰려는 거야? 그럼 어떤 게 혜택이 좋아? 혜택은 똑같습니다. 단지 카드만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옛날 카드는 접어두시고 새 카드를 쓰시는데 그렇다고 새 카드를 쓰실 때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21개월 동안 두 가지를 다 병원이나 프로바이더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21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카드는 정원이 못 씁니다. 22개월. 거의 2년 가까이는 카드 두 개를 다 사용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소셜 남발을 쓰시든 개인 남발을 쓰시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개인 남발을 쓰시는 것을 습관화하시고 소셜 시키지 남발을 안 쓰셔야 서로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의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한인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 사기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진할해요. 새 카드를 받으려면 여러분 내가 새 카드를 드리기 위해서 소셜남발 주세요. 생년을 주세요. 또 받고 나서는 이것이 확인됐는지 제대로 받았는지 여러분들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는 전화번호 주세요. 개인정보 주세요. 때로는 새 카드를 받으려면 비용이 있는데 지금 이 정보를 주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전혀 다른 비대가 안 들어가고 그 대신에 또 선물까지 드립니다.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를 주자면 캔설됩니다.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새로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걸 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빼도 막도 못하는 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 카드를 받는 그 과정에서 조심할 것은 그 전에 사기에 당했던 그런 사례와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 더 앤드밴스되는 게 뭐냐 하면 새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조건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새 카드의 정보를 받아야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하튼 개인적으로 전화받는 거 메디케어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가 막힌 혜택을 줄이거나 그러면 일단은 의심하시고 답을 주지 마시고 개인정보도 새 카드 받으시게 되면 이게 뭐야? 그리고 아무나 주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약국에 가셔서 가거나 병원에 가셔서도 이거를 당신네들 얼마나 내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부탁을 하는 그런 예방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약국이나 병원에 이걸 절대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 자세를 갖다 보여준다 하는 것이 거기서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좋아하실 거야. 이 양반은 그래도 자기 비밀을 잘 지키는구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메디케어 카드를 이렇게 한인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빌려 쓰시는 경우도 있나요? 의외로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 어느 때는 통증이라고 하면 내 거로 써. 그런 것도 받고 어느 경우에 또 어떤 분은 약을 내 걸 사다가 누굴 줘요. 필요 없는 약인데. 필요 없는 비용들이 발생됨으로써 또 나타난 것도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프라드 캐스인데 그 넘버를 가지고 막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넘버를 해서 시술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그러고 또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수십억 불에 쓸데없는 비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걸 또 추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힘을 짜서 추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다 세금입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그런 일들이 절감될 수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새로운 카드를 만들 때 우리가 뜻을 잘 아시고 우리를 지키고 정부의 재정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협조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그걸 잘 실천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료의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디케어 카드인데요. 정말 이 메디케어 카드를 좀 소중하게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남한테 빌려주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카드 넘버를 함부로 주는 것도 아주 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대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메디케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사실 이민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머저리티예요.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인데 메디케이드법도 이제 조만간에 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보다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빈곤을 선택해서 메디케이드를 찾는 분도 있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미국 사회가 이민자들이나 이런 없는 분들한테 좀 제너러스했죠. 이 비용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도 정확히 남용의 업계 쓰는 것이 우리의 시민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가 내년 4월부터 발송이 된다고 하셨죠. 4월부터. 우선 2년간은 카드 두 가지를 다. 1개월. 2년 가까이. 22개월 동안. 1개월 동안. 22개월 동안 카드 두 가지를 다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카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내년부터 또 새로운 카드가 오는지 또 확인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못 받으시게 되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메디케에 지나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드가 바뀌는 과정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많이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SS 뉴욕한인봉산센터 김광석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보 플러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